또다 무너졌 또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오늘 이 본문으로 내 백성아 나오너라라는 점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하여 무너진 바벨론에 관하여 살펴봐야죠 이걸 이제 묵시적 시각 시공간을 초월한 십자가의 완성의 시각으로 보면 이 세상은 이미 어떤 세상입니까? 무너진 세상이죠 여러분 이것에 자유 안시 감사 기뻄이 있는 사람들이 한 명의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오느라라는 이 소리가 기쁜 소리로 들리려면 이 세상에 무슨 세상으로 보이면 돼요? 무너진 세상으로 보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종종 이런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 건물이 5분 뒤에 무너집니다 이 건물이 5분 뒤에 불타 없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아무도 안 나가네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말을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로 내가 한 말은 뭐든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도 틀리면서 다 이루어졌단 말이죠 내 말은 다 신실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 건물은 5분 뒤에 무너집니다 라는 순간 이러면 어떻게 돼요? 지화금은 챙겨야죠 빨리 5분 안에 다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안 나갔다는 사람은 내 말을 어떻게 한 거예요? 안 믿는 거잖아요 이러면 성경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자들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은 다 무했다? 무너졌다 그러면 무너진 세상 내가 이루지 못해서 실패와 좌절과 안타까움 있을 때에 죽겠다 그런 말 안 하는 거죠 왜요? 아 그렇지 이게 무너진 세상이구나 이걸 뭐라 그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니 내가 그렇게 기대하고 바랬던 것이 무너지는데 별 것 아니야 원래 무너질 것이 무너진 것뿐이야 이게 진짜 말씀이 살아서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조그마한 물건 하나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내가 아끼는 거 깨어지면 어떡해요? 그냥 세상 다 무너진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아니 원래 무너졌습니다 원래 무너진 내용이죠 이게 무너진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바벨론이 어떤 곳인지 1절에서 3절을 말씀했는데 이 세상 전체가 무너진 바벨론을 안다면 오늘 4절이죠 4절까지 보는데요 내 백성아 나누라 그럽니다 그럼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지난주에 본 내용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절 보십시오 힘찬 음성으로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 이 곳이라는 것이 옥이라고 그랬잖아요 감옥 옥 그래서 이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세 가지로 말하지만 하나예요 사실은 귀신의 처소에 뭐가 뭐여?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고 그곳에서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들이 모여있다 부정한 것들이 모여있다 이 말입니다 가정한 새들은 부정한 것들이 가득 모여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므로 이런 곳은 반드시 멸망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 이후로 공중근세 자본자가 사람을 장악하고 있어요 이게 에베스 2절에 하면 공중근세 자본자가 지금도 불순정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다 우리도 공중근세 자본자 아래에 갇혀 있었습니다 공중근세 자본자 아래에 갇혀 있는 삶의 특징이 뭐였어요? 우리 육체와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얼마 전부터 벌써 몇십 년 전부터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많이 나와요 분명히 불륜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윤리 도덕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도 바람을 피운단 말이에요 그때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내 감정에 충실했다 이게 뭐예요? 내 감정에 충실했다 이게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대사 한마디를 보면서 아 저게 뭐라고요? 공중근세 자본자 아래에 사로잡혀서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창세 육자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 좋은 대로 결혼하기 먹든지 마시든지 사든지 팔든지 시집을 가든지 장가를 가든지 외국에서 오든지 가든지 밥을 먹든지 말든지 뭘 하든지 간에 코로나로 예배라에 오당에 안 오든지 밥을 먹든지 말든지 뭘 하든지 간에 다 누구 좋은 대로 한다고요? 내 좋은 대로 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공중근세 자본자 아래에 사로잡혀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 이런 것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 그래서 그 망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방주를 예비해서 심판받지 않잖아요 그 심판에서 물로 살아남지 않아요 방주로 살아남지요 그러니까 내 백성아 나오라는 그 음성이 들리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내 백성아 나오느라 해도 우리는 미적미적거려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기적은 뭐밖에 없다고요? 문기적거리는 기적밖에 없대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기적은 문기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가고 있으니까 천사가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곳이 어떤 곳인지 성경이 게시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귀신의 처소에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살았는지를 보여주면서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도구가 바벨론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또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또 귀신의 처소가 되죠 바벨론이 또 멸망시킵니다 바벨론이 멸망되는 그 자리에 있는 하느님의 백성들 보고 뭐라 그래요?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오느라 이 바벨론은 뭐라 그랬습니까? 온 세상이거든요 그럼 오늘 성도들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느님께서 오늘 우리 보고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오느라 어디에서요? 포함직하고 머금직하고 세상이 자랑이 될 만한 가장 영광스러운 곳에 성공했다고 있는 그 사람에게 당신 빨리 나오시오 왜 나가야 돼요? 이 좋은 자리에서 왜 나가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그곳은 귀신의 처소고 더러운 영이 모인 곳이고 각종 더러운 새들이 모인 곳이니까 이미 그곳은 묵시적으로 무너진 곳이오 빨리 나오시오 빨리 도망쳐 나오십시오라고 말하는 것 이게 뭐예요? 십자의 보험에 완성된 보험을 선포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말을 나오라는 말을 안 듣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기적 뭐라고요? 문기적거리고 있으면 소둔고 고마라 성에서 떨어지는 불에 타 죽고 마는 거예요 그게 로스의 사회들 아닙니까? 로스를 통하여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 성이 불에 타 멸망한다 빨리 나오느라 로스의 사회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으세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서 이 세상이 이미 십자가 안에서 보면 무너진 세상임을 알고 믿게 된다면 오늘 이 말씀이 들리죠?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오느라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오느라 전에 설가들 이런 예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2차 대전 때 그 히로시마에 원폭 떨어지잖아요 원폭 투어하기 전에 삐라를 뿌렸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에서 벗어나십시오 삐라를 뿌렸대요 원폭 떨어지는 이 도시가 한꺼번에 불에 태워져 죽습니다 그런데 삐라보고 도망간 사람은 뭐요? 살았고 도망 안 간 사람은 어때요? 원자폭탄이에요 그냥 죽은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예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오느라라고 하는데 귀신의 처서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 뭐냐면 신명기 32장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32장 어디서 빠져나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입니다 그런데 여수른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15절 그런데 여수른, 여수른은 이스라엘의 별명입니다 그런데 여수른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한 명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정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여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들이로다 지금 신명기 32장은요 모세가 유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31장 30절을 보면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의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노래로 들려주는 이유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요소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 32장 전체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노래로 유언처럼 남겨주는 말씀인데 그게 뭐냐라고 하면 15절 여수른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지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제신 하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개시 전달의 도구가 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멸망되는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멸망되는지 또 멸망된 자리에서 어떻게 돌아오는지 이걸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한 개시의 말씀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서 430년 종설했잖아요 아브라함 언약을 따라 애굽에 내려갔다가 사대만에 출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제 광야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먹고 배부르게 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를 지으신 창조주잖아요 너를 지으신 하늘을 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구원한 반석을 업신여길 것이다 이런 구원한 반석이라고 그러잖아요 반석에서 광야에서 샘물이 나왔잖아요 신약까지 연결하면 반석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다 이루신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거죠 이게 무슨 자리예요? 귀신의 처소입니다 이게 더러운 영이 모인 것이에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살찌고 되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구원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 일어난다 이게 바로 귀신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면 가정한 것으로 가정한 것이 전부 우상순배거든요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바할을 섬기고 아세를 섬긴 것은요 풍요와 다산 그리고 쾌락을 주는 신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을 요구하는데 그 가난한 땅에 있는 바할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요 인간의 최고의 쾌락을 줍니다 풍요와 다산을 줄 뿐만 아니라 쾌락을 줘요 이게 음료입니다 음료 요한께서는 음료가 이 구약의 이런 모습이에요 그게 어떤 모습이냐 17절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들이라 그러니까 귀신 숭배는 뭐예요? 이름은 여와 하나님을 불러요 모세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돌판을 받으러 40일 동안 올라가고 안 보일 때에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여우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를 인도할 여우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아론이 그 압력에 의하여 만들어낸 게 뭐예요? 금송아지잖아요 금송아지 보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구원할 여우 하나님이라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름은 여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가 돼요? 우리를 위한 금송아지 나의 만족? 나의 쾌락? 나의 확장? 나의 영원성을 위한 그런 하나님을 부른다면 그곳이 뭐가 돼 있는 거예요?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이 모인 곳, 각종 가능한 새들이 모인 곳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모습이 왜 귀신의 처소가 됐는지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말고 오늘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사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죠 이런 상태로 태어나서 스스로 창조주를 찾아 나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아야지 죽어도 영혼이 영생을 얻어야지 저 세상에서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영혼을 찾아 나선다고 창조들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스스로 찾아 나서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말하면 천지신명이라고 그래요 천지신명 또는 조물주, 옥황상제 지금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정독시키고 탈레반이 장악해서 하는 그들이 이슬람 아닙니까? 얼마나 잔인해요 그들은 알라를 부르거든요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전쟁한 겁니다 우리는 미국을 물리쳤다고 얼마나 큰 소리치겠어요 베트남에서 철수했잖아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했잖아요 끈질기게 그들은 목숨을 걸고 공격하니까 감당 못하고 물러가죠 그들은 알라를 부르죠 그런데 이들이 부르는 그들의 창조주라는 그 신 또는 구원주라는 그 신은 결국은요 자기의 욕심을 채워주는 창조주고 자기 욕심을 채워주는 구원주가 되기 때문에 그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로마서나 또는 골로세서, 디모데서, 빌립교서 보면 자기의 배를 섬긴다고 그래요 자기 욕망을 섬기는 신들 그건요 하느님을 부르든지 예수를 부르든지 뭘 부르든지 간에 그게 바로 귀신에 서서 더러운 영이 모인 곳 각종 우상숭배의 자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짓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짓을 한단 말이에요 에스겔에서 8장을 한번 보십시오 구역 성경 에스겔 8장 에스겔 8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은 그 배경을 설명하는데요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 안을 보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돼서 완전히 망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포로 잡혀와 있다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니까 이미 무너진 예루살렘인데 무너지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개시예요 시가공간을 초월하는 것 지금 우리가 요한개시록을 볼 때 요한개시록은 성리에 의하여 어디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 이전에 이끌려가서 십자가에서 일어날 일을 보잖아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이미 예루살렘 성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와 있는데 바벨론 포로 잡혀와 있는데 성리에 이끌려 예루살렘 성전을 보니까 그 안에 뭐가 가득해요? 우상성배가 가득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망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 귀신의 천소가 된 곳 더러운 영이 모인 곳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인 곳 각종 가정한 새들 즉 우상성배가 가득한 곳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해버리는 거죠 에스겔서 8장 5절입니다 18절까지 제가 쭉 읽겠습니다 쭉 읽고 간단하게 여기에서 보겠습니다 옛날에 다 본 말씀들이라서 8장 5절부터 18절까지 쭉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재담은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쪽 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정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정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 적 담의 구문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헌이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정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정한 짐승과 이스라엘 쪽 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쪽 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나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년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쪽 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향하는 바 다른 큰 가정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알았던 자 단묻을 위하여 애국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정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로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재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나철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족 속에 여기서 향한 가정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극류를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불어지들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이 왜 망했는지를 지금 에스리교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이 얼마 이전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우상선별을 보는 거예요 가정한 우상 질투의 우상이 성전에 가득해요 성전에 얼마나 가득한지 가정한 일이 가정한 일이 가득 나와요 지금 계속 나오는데요 여기서 70명의 장로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대표들이에요 70명의 장로는 이스라엘의 대표 오늘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 70명이 이스라엘의 국회의원 70명이 전부 뭐하고 있어요? 우상선배하고 있어요 70명의 대표가 우상선배했다면 이스라엘에서는 전체가 뭐했다는 거예요? 우상선배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그것도 여인의 뜻에서는 단무수 바벨론 신이거든요 단무수에서 울어요 애국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안 해주고 우리를 망하게 했다고 하면서 우상선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우상선배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25명이라는 것은요 제사장의 반차 그 반열이 24명씩 돌아가면서 제사장 사익을 하거든요 24명 제사장입니다 그게 대제사장 한 명 그리고 25명의 제사장 25명의 제사장과 70명의 장로 그리고 여인들 이건 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뭐했다는 말이에요? 우상선배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금 뭐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보면 2절에 귀신에 처서 각종 더러운 영이 가득 모인 곳 각종 가정한 새들이 가득 모인 곳 그래서 성전 안에 온갖 곤충과 새들과 우상 모형 다 그려놓고 거기에 음영하듯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에서 본 것처럼 귀신에 처서 더러운 영이 모인 곳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들이 가득 모인 곳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당에 와 있잖아요 이 교회당이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의 탐심과 시기와 질투는 나중에 찾아볼 겁니다 그런 것들로 주의 이름을 부른다면 교회라고 이름 모였지만 이름은 그러하지만 그곳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모인 우리의 이 자리가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가득한 곳 각종 더러운 새들이 가득한 곳 왜 각종 더러운 영들이에요?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거든요 나는 참새 좋아하면 얘는 독수리 좋아하고요 얘는 바람피는 거 좋아하면 얘는 뭐 좋아한다고요? 커피 좋아하고요 얘는 클래식 음악 좋아하고요 얘는 뽕짝 좋아하고요 트로트 좋아하고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였어요 왜요?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달라는 거잖아요 그걸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그곳이 뭐예요? 귀신의 처소요 그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인 곳이에요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겠습니다 백화점 안 해요 온갖 문화교실 다 만들어 놓잖아요 취향들 오세요 취향들 오세요 그래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이 바벨론화 되었고 음료에 취하여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서 더러운 곳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해요 그렇게 심판해야 돼요 그 심판하는 도구가 바벨론이라는 제국이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이 떠오르는 강대국이 되고 신흥 제국이 돼서 아수로를 무너뜨리고 애국도 물리치고 그리한 제국이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는 몽둥이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라를 강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도 이겨야 예루살렘도 무너뜨릴 거 아닙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면서 교만해졌어요 어떻게 교만해집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우리에게는 당하지 못한다 이게 바벨론의 교만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도 교만했기 때문에 온갖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렸기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51장 보십시오 에스겔 앞쪽에요 에스겔 앞쪽에 애가 앞에 예루살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51장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귀신의 처소 드론형이 모인 곳이 되고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면 그곳이 바벨론가 심판해버리죠 그런데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바벨론이 또다시 심판당한다는 말씀이 에레미야 50장 51장의 말씀이죠 51장 1절입니다 요하께서 요하같이 말씀하시다가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호사고 치리로다 화를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소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성들을 불쌍히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키라 무리가 갈대와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그리에 있으리로다 저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는 얘기를 하죠 예레미야 시대는요 바벨론 적이 안 무너집니다 세계 최고의 강대국 제국이에요 그런데 이미 무너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내 백성은 나오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절 7절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에 그룩하신 일을 거역함으로 제과가 땅에 가득하나 조금 전에 에스겔 8장을 읽으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에 그룩하신 일을 거역한 일이 뭐예요? 성전에 뭐가 가득했어요? 우상승부가 가득했어요 그건 탐심이란 말이에요 우상승부가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거역했으면 그래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망군에 유호하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이게 뭐예요?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니다 여러분 우상승부하다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입니다 내가 지금 우상승부를 해요 예수님보다 세상을 사랑해요 그럼 그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그 사람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회사에 나와서 예수님 나는 예수님 계시면 돼요 예수님 나의 전부예요 라고 예수님을 사랑 안 하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놓고 그냥 부르면 미안하니까 오면서 봉투도 하나 들여놓고 그런데요 내가 뭐 뭐 사랑하는데 그것 좀 주시면 안 돼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귀신의 처소예요 그게 귀신의 처소예요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이 귀신의 처소에 되면 망했는데 놀라운 은혜가 이거예요 가득하지만 그러나 그의 하나의 망군의 요한에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보세요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오늘 요한교수 18장 사절이 이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이 우상숭배에다 망했는데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세요 또 바벨론이 온갖 탐신과 우상숭배로 가득하니까 바벨론에 심판하세요? 그 무너지는 바벨론에서 네베스가 나오느라 이 말입니다 네베스가 나오느라 바벨론과 함께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제약으로 말면 끊어지므로 보지 말지어다 이는 이호와의 보복했더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이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자니라 민족이 그 보조주를 마심으로 미쳤더다 그럼 바벨론은 어떻다고요? 미친 세상이잖아요 온 세상으로 취하게 한다 뭐로 취하게 해요? 음료 이미 붉은빛 짐승을 탄 음료가 뭘로 세상을 취하게 해요? 금과 은과 보석과 아름다운 옷과 사치하는 것들과 뭔가 무역과 온갖 그 상인들이 거기에 잇대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전부 미쳤어요 지금 이런 세상은 무너지는 거죠 이미 바벨론은 무너졌다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바벨론은 무너졌다 네베스가 거기서 나오느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10절 보십시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면 막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바벨론은 무너지는데 이 약 저 약 해봐라 해봐라 고칠 수 없죠 그래서 9절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않아 한 적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의 달에 있으므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를 선포하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병성들 예루살렘 성전의 우상이 가득해서 이 예루살렘 무너지죠 바벨론 포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이 또 우상이 가득해요 그거 무너뜨리고 거기서 내 백성 빼내라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시온으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것 귀신에게 제사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버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읍신여긴 우리가 심판받아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도 멸망합니다 그 바벨론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너진 바벨론에서 빠져서 교회라는 곳에 모였다면 우리는 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자기가 바벨론에서 빠져나온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당신은 어느 바벨론에서 빠져나왔어요? 이야 나는요 여하튼 우리 교회에 사람들 간장하라 그러면 수백 시간 해도 모자랄 거예요 다 돌아오면서 간장하라 하면 나는요 10년 동안 신천지에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 어떤 사람은 뭐 이재로 여하튼 어떤 사람은 헌금 봉투만 서른 몇 개 되는 교회 여하튼 온갖 곳이 다 있어요 그런 곳에서 빠져나왔다면 무너진 바벨론에서 빠져나와서 우리가 모였다면 이미 세상이 무너졌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 무너지지 않아야 할 그 나라 그 영광의 나라를 소모하면 그리스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끼리 모여서 또 뭐 하고 있어요? 또 다른 뭐 만들어내려고 좋은 거 만들어내려고 우리 교회 잘하는 거 한번 만들어내보려고 제가 그런 거 확 터뜨리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뭐 남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또 다른 우선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의 우상들을 무너뜨린다고 봐요 우리의 우상들을 무너뜨린다 다 무너지고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아야 할 무너지지 않아야 할 교회는요 예수님의 피로 갑주고 산 그리스의 몸 된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세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너뜨릴 수도 없어요 우리가 그 그리스의 몸 된 그 성전됨 그 그리스의 십자구로 이끌려 들어가는 걸 이걸 구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무너진 바벨론에서 나와서 고향 시온으로 돌아온 자들이 요하의 공의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자신들의 탐심을 품고 탐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 탐심 자체가 우상 숭배임을 알고 망하고 바벨론에서 망해서 돌아오는 거죠 내가 은혜가 되면 갑자기 목이 설교도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네 신뢰가 아니라는 거죠 자 스가리스 한번 보십시오 네 스가리스 구역성경 소선지스입니다 학계 스가리아 말라기 옛날 때 뒤쪽이죠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리였습니다 자 스가리스는 바벨론 포로 돌아왔어요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 성전도 재건하고 그럴 때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장 1절 2절입니다 그날에 재와 드럼을 싣는 셈이 다이세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망군의 여호가 많으나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성전 재건해요 안 해요? 성전 재건해요 그게 스루바벨 성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당신의 헤로시 또 성전을 정축해서 멋있게 보암적이 성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미 구약 스가라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한 것이던데 한 날 그날 여호와의 날 예수님이 그걸 인자의 날이라고 하죠 그 인자의 날에 다이세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무슨 셈이 열린다고요? 재와 드럼을 싣는 셈이 열리는데 재와 드럼을 싣는 셈 참 멋있잖아요 이게 보일의 셈이거든요 재와 드럼을 싣는 셈이 돼요 거기 풍경 들어가면 뭐가 돼요? 재와 드럼을 싣는 셈이 열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 주시느냐라고 하니까 2절 망군의 여호가 말하느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드럼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에서 내 백성은 나오르라 해서 돌아왔지만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서 뭐하고 있어요? 우상성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전조차도 내가 무너뜨리고 그 귀신의 조선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내 백성을 거기서 끄집어내서 그래서 그 짓을 쫓아내고 드럼 귀신을 쫓아내 버리고 드럼과 재와 드럼을 싣는 셈이 열리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십자가의 날이죠 이게 인자의 날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인자의 날에 이 일을 이룬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보면 17장입니다 누가 보면 17장 누가 보면 17장 20절입니다 바리시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여러분 바리시아인들이 무슨 나라를 기다렸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 오면 로마 물리치고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 만들어 줄 거라 정치적 메시아니즘이 다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왜? 문자대로 성리를 보니까 문자대로 성리를 보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문자대로 볼 수밖에 없었죠 성리 임하지 않으면 문자대로 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리시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였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정치적인 세력으로 임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경제적인 세력으로 무기로 나라와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말이죠 영적인 나라란 말이에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 너희 안에 있다고 지금 너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지만요 예수님이 안 계시고 자기들끼리 또 다른 사업을 하면 그것이 뭐가 돼요? 가정도 귀신의 처소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머니 아버지 안녕히 계십시오 왜 가려고 하느냐 여기 귀신의 처소입니다 그래서 오라고 하는 게 또 신천지예요 희한하게 신천지는 그러더라고요 너희 엄마 아빠가 기존 교회 나가지 그 귀신의 처소니까 너희 우리에게 와요구만 이런 엉터리 같은 말 듣고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너희 안에 있는 거예요 또 제자들이 이럴 때 때가 이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 자들 보지 못한다 인자의 날이 무슨 날이에요? 구약 사람들은? 요하의 날 메시아 오는 날 메시아 오면 율법 지키는 자기들은 구원받고 율법 안 지키는 자들은 심판받고 그 요하의 날 너가 보려고 해도 그 인자의 날 하루를 보지 못한다 왜 못 보는 거예요? 10대에서 일어나니까 못 보는 거잖아요 10대에서 일어나니까 그래서 10대에 일어나는 일을 누가 봐요? 사도 요한이 보고 지금 기록해놨잖아요 이게 바울이 봤어요 이게 베드로가 봤어요 이걸 10대에 일어나는 일이 뭔지를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 자도 못 볼 것 같아요 왜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인자의 날은 어떤 날이에요? 예수가 그렇죠? 또는 예수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그들은 어떤 누구라도 바라바라도 그렇죠? 강도 바라바라도 로마를 물리치고 다이쉐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정치적인 큰 나라로 세우면 믿어주겠다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는 인자의 날이란 말이에요 메시아의 날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그 인자의 날 하루 너희가 볼라 해도 못 본다 왜? 너희 생각으로 절대 못 본다 거기서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십자가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저주받은 모습 미련한 모습인데 어떻게 거기서 여호와의 그 큰 날이 이루어진 줄 누가 믿겠어요?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뭐요? 가지도 말고 따리도 말라 지금요 이 땅에 여기 와야 구원 받아 저기 와야 구원 받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가지 마세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여 하늘 아래 저쪽에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걸어라 번쩍하는 순간 이루어졌다 인자의 날 이게 십자가의 때입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 되어야 하지나 보세요 이 세대에 버림받아 되어야 하리라 이게 무슨 날이에요? 십자가의 때가 인자의 날이잖아요 인자의 날에 번쩍하듯이 주님께서 이루어내세요 그래서 구약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천사를 보내고 다 구원을 시켜내죠 어린 양의 피를 뿌려 흰옷이 하늘에 앉히신다는 거요 그리고 구약에서 어린 양을 기다렸던 메시아를 기다려서 죽임당한 그들을 핍박한 그들은 심판받는 거 아닙니까? 이게 베드로스에서 베드로스 사도가 말하고 있죠 옥의 영들에게 그래서 십자가로 인한 그 일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라하리라 이 십자의 때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들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은 인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르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오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나라 롯의 처를 기여하라 이걸 우리는 다 지금까지 뭘로 들었어요? 재림 때 또는 공중휴거 공중 예수님께서 공중휴거 되는 그 때 재림 때로 생각해요 아니요 이거 무슨 때예요? 십자가 때로 보입니까? 요한계시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다면 이게 십자가 때로 보여요 왜요? 아까 25절에 그랬잖아요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면 이 세대의 불인받아야 하죠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인자의 날이잖아요 이 날이 노아의 때와 같고 로세처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로세처를 생각하라 오늘 주보 그림이 뭐예요? 주보 그림이 이 귀스타브 도레인데 이 프랑스 사람인데요 성경 판화를 그렸어요 성경을 출판할 때 성경에 삽입되는 그림을 판화로 그렸는데요 정말 잘 그렸어요 제가 20년쯤 전에 20년쯤 전에 주보 3단 주보 흑백 만들 때에 이걸 구스타브 도레 그 그림을 오려서 주보에 붙여서 복사했던 게 있어요 요즘은 사진에 따와서 붙이면 쉬우니까요 보세요 로세처를 생각하라 로시 뭐합니까 지금? 뒤를 돌아보다가 송구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스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오느라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적이 뭐라고요? 민기적거리세요 민기적 문기적거리고 있으니까 천사가 로스의 아내를 잡아 이끌어 나오고 두 딸을 잡아 이끌어 나와요 로스의 사이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농담하지 마세요 하고 불태워 죽는 것이고요 그래서요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오느라 해서 쫄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보고 나오라고 한다고 나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천사가 어떻게 해요? 그 소독하고 말로 들어가서 손을 잡고 이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은 인자의 날 십자가로 이뤄내세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죽으시고 자기 죽음을 십자가 안에서 자기 백성들의 피해를 불려 그룩하고 어렵게 하시고 그들을 끌어안아서 어디로요? 하늘로 앉히시는 일을 십자가로 이뤄내시죠 그 불신자들은 심판하시고요 이 십자가에 다 이뤘다는 그 완성의 소식을 재림 때까지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너희가 죽인 예수를 내 죄가 예수를 죽인 죄가 맞습니다 라는 인정이 되는 사람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창조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창조하시고 성령의 창조된 그 믿음은 성령을 또한 의지하게 돼요 놀라운 거예요 제가 어제 어느 책을 읽으니까 그 표현이 너무 멋있어서 인용하는데요 성령은 우리 안에 믿음을 창조하시고 그 믿음은 성령의 의의 믿음을 창조된 그 믿음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다 이뤄시음을 믿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놓았다는 이 약속이 구약은 십자가로 단번에 영원히 완성해놓았고 십자가에 오늘 우리는 재림할 때까지 이 십자가의 복음만 선포하면 돼요 그러면 오늘 해결하고 예수 믿으면 당신은 지금 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났고 함께 하늘에 앉혀놓았다는 거 그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이게 복음 듣고 예수 믿는 겁니다 복음 선포를 믿고 예수 믿으면요 십자가에서 어린이의 피를 뿌린 바다 흰옷이 하늘에 앉혀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다고 이거 성경 자주 말씀드렸어요?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하늘에 앉혀놓았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바로 누검 십자가의 인자의 때 노아의 방주 소동과 고모라의 로스의 철을 생각하라는 말씀이 이런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이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귀신의 철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귀신의 철에서 못 벗어나요 소동과 고모라의 철을 보십시오 얼마나 살기 좋은 도시예요 문명이 발달됐고 문명이 발달되니까 거기는 에덴 동산 같았다 그랬어요 강이 얼마나 좋았는지 먹고 살기 좋은 도시니까 그런데 로스는요 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성문 안에서 괴로워하실 때 철사를 맞이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실 때에는 그 도시와 어울리지 못하도록 왕따시켜버립니다 그 도시에서 어울리지 못하도록 왕따시켜요 그래서 어울리지 못하고 있다가 천사를 맞이하잖아요 어울리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어울리라고 애 많이 써봤죠 세상 사람들 어울려고 애 안 써봤어요? 왜 돈 벌어요? 왜 치즈해요? 또 잘 놀고 노래방에 가서 같이 한번 놀아보려고 신나게 놀았는데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재미가 있으면 아직도 주님의 부름이 안 들려요 아무 재미 없어야 돼요 또 세상에 돈 벌어서 멋있게 살려고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요한범 15장에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이 너를 사랑할 테니나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고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먼저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을 알아라고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함께 멸망할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귀신에 서서 더러운 여인이 모인 곳 각종 더러운 새들이 모인 곳 우상승배가 같은 그곳에서 나오느라 나오느라 라고 하는데 우리는 나갈 마음이 없네요 거기 퍼지고 앉았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적 자꾸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민기적 미적금에서 그 뒤를 돌아보면 뭐예요? 사이 둘이 있었잖아요 사이 둘이 결혼 준비 자금으로 냉장고도 만들어놨고 스타일러도 해놨고 요새는 건조기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테레비 한 대도 천만 원이 넘는 게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 잔뜩 준비해놨는데 불이 무조건 타니까 보지 마라 그랬거든요 보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했는데 뒤로 보는 순간 소음기둥 됐잖아요 이게 농담으로 들립니까? 이런 말씀이 농담으로 들리는 시대 그런 곳에서 도망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한 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6장 이게 더러운 곳 이미 앞에 나왔던 말씀이거든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 보십시오 또 내가 봄에 깨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제 입에서 나온 영이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제는 왜 그들을 모으드라 보세요 새 더러운 영 이게 붉은 짐승 용 바다짐 땅 짐승 국가 권력 종교 권력 거짓 선제 입 이들에게서 귀신의 영인데 이들을 몽땅 천하 왕들에게 다 모아서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무슨 날이라 해서요? 십자가의 날 그때 예수를 죽이려고 몰려드는 거예요 이들이 모든 악의 색들을 다 모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영의 큰 날에 오히려 그들의 머리가 뭐요? 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창학세기 3장 15절이에요 뱀의 우선은 여인의 우선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고 여인의 우선은 뱀의 머리를 상해하는 게 십자가 일이잖아요 이 십자가가 어마어마한 일은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뱀의 머리가 깨어졌기 때문에 하늘의 백성을 구원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예수의 십자가까지 뱀의 머리를 깨뜨렸기 때문에 재화 사망의 근세에서 예수의 피로 의와 생명을 옮겨 놓는 일을 십자가로 이뤄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배에서 번개가 번쩍이듯이 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예수의 피 뿌려서 흰옷 입혀 하늘에 안쳐놓아 버린 거죠 그리고 불신을 심판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들에게 흰옷 입히고 아직 좀 쉬어라 신약의 성도들 다 돌아오면 몸의 부활이 일어나요 신약의 성도들이 다 돌아오면 복음 듣고 다 돌아오면 이제 제림하시죠 제림하자 몸의 부활이 일어나요 몸의 부활 몸의 구석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글씨 십자의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요 십자의 일어난 이 어마어마한 요아의 날 인자의 날이 십자를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고 믿는 거잖아요 이러면 이미 세상은 무로 보여요? 무너진 세상으로 보이고 우리가 지금 비록 세상을 볼 때 아무것도 없는 거짓 나사로 같을지라도 그룹한 그 영광에 참여된 자로 보이고 믿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격려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실패하고 왔습니다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개 콘서트 갔습니다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맨날 그러잖아요 실패가 아니에요 그리스와 안에서는 그룹하고 점도험도 티도 없는 그룹한 신부로 하늘에 앉혀져 있습니다 이걸 선포하는 게 복음의 내용이고 이 선포를 받아들여서 마음에 믿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이런 자들은요 이런 자들은 무엇이 거짓 귀신들의 속임인지를 알게 돼요 두 것만 말씀 볼게요 두 것만 말씀 보고 시간이 조금 걸려도 두 것만 말씀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디모대전서 4장 보십시오 귀신의 속임이 어떻게 나오는지요 이제 십자가 이후에 십자가 이후에 귀신의 속임이 어떻게 나오는지 디모대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대전서 4장 1절 자, 이제 예수님 십자가 부활성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이 말하니까 사도들이 십자가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십자에 죽은 그 예수가 하나입니다 를 증거하게 시작하죠 바울이 이제 디모대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무슨 가르침이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미혹하는 영, 그 귀신의 가르침 아니, 귀신이 대가리가 깨어져도 아직도 재림 때까지 조금 남겨둬요 주님께서 성도의 훈련을 위하여 좀 남겨두세요 그러니까 귀신의 가르침 미혹하는 영의 그 가르침을 따르는데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한 자제라 양심에 화인을 맞아버리면요 자기는 분명히 외식하고 거짓말하는데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희한하죠? 여러분, 우리 허경영 씨는 백마 타고 오더라고요 이야, 성령이 백마 타고 오는 사람 있는데 백마 타고 오는 예수님 백마 타고 아, 허경영이 백마 타고 나오더라고요 거기 속으면 거기 그냥 빠져들어가요 백마 타고 온다고요 나 그 사람 찍어줄까 봐 1억 주고 150만 원씩 준다는데 매월? 매월 년인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가 진리를 말한다고 해요 한번 가보세요 자기는 진리를 말한다고 해요 또 여러 가지 사람들 혹할 만한 강의도 해요 저도 인터넷에 나온 거 한 몇 번 봤는데요 이게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데 그 거짓말이 진리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느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삼으로 받을 것이라 이건 무슨 음식이나 먹으면 안 돼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분리를 하고 있잖아요 하느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한 거예요 감삼으로 받으면 돼요 하느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삼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느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초대교회에 다 있었어요 결혼을 금해요 왜 육체는 더러운 것이니까 영지주의는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금욕주의로 나오고 하나는 방탕한 온갖 방탕함으로 나와요 이 영지주의가 두 개로 나와요 육체는 더러운 것이니까 금욕으로 제어하라 또는 방탕하게 하라 영주의 두 개로 나왔는데 하나는 결혼도 못하게 해요 혼인을 금하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렇게 윤례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미욕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은 외식과 거짓말로 나오는데요 양심의 화인을 받은 자들은 자기가 외식하는 것도 몰라요 자기의 가르침이 귀신의 가르침인 줄 모르고 진리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단에 빠진 자들이 이런 모습입니다 이들은 자기들만의 금욕주의와 율법들이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금욕주의와 율법이 있는데 성경을 인용하죠 안식을 지켜야 구원받는데 안식을 지켜야 구원받는데 이게 무슨 교단이에요? 안식교 아닙니까? 거기에 얼마나 세련되게 말하는 손괴문인가? 그분도 안식교라고 들어요 그분도 안식이 얘기를 얘기하거든요 얼마나 성경을 잘 푸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안식을 지켜야 된대요 율법주의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들만이 요한계시로 통달했다고요 어디에 가요? 신천지에 가요 여자 하나님 있다고요 하나님의 교회에 가요 그리고 최근에서는 중국에서 온 전능신교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신교 들어봤어요 그들이 선전한 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말세의 방주래요 말세의 방주 우리에게 와야 구원받는데 동방번개교 이런 거 있어요 전능신교 중국에서 나와서 한국의 사입인데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하고도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 들으면 나는 그런 것에 빠지지 않았고 나는 정통보수 합동교단에 다니니까 괜찮을 거야 안심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 번 볼게요 야구보수 3장 보십시오 귀신의 가르침이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지 야구보수 3장입니다 히브리스 다음에 야구보수 3장 13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리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하며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게 뭐예요?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것은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이러한 지혜는 모든 이단들은 행위주의거든요 모든 이행위주의이기 때문에 행위주의는 반드시 시기와 다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시기와 다툼이 나와야 경쟁력을 갖출 거 아닙니까? 경쟁해야 그 단체가 커질 거 아닙니까? 시기와 경쟁, 다툼 끊임없이 이 땅에서 복박해서 하늘나라 상 많이 삭기 위해서 시기와 경쟁을 붙이는 곳 그게 무슨 가르침이에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땅 위의 것이오 정욕의 것이오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라 그러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은 이게 귀신의 가르침이잖아요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손하며 극류가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둬요 이게 무슨 열매예요? 성의의 열매잖아요 성의의 임한 자들은 성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성의 임하지 않는 자 신반받는 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 이 지혜는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인데 딱 간단하게 줄이면 뭐예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시기 경쟁 붙입니까? 안 붙입니까? 교회 안에 시기와 다툼 붙여요? 안 붙여요? 성경 읽기 대회 찬송 대회 무슨 무슨 대회 전도 대회 새벽 기도 대회 무슨 대회 해가지고 1등 2등 상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요? 거룩한 시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입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 경쟁이 있는 곳 이게 지옥이에요 이게 지옥입니다 그러면 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 이 요란한 곳에서 도망쳐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귀신의 가르침이죠 귀신의 가르침에 도망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두 번 인용했는데요 2001년 어디서 도망쳐 나와야 되는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무역센터 상도의 빌딩이 비행기 테러로 무너지죠 펜타콘도 공격받고요 그것도 다 이슬람 건 아닙니까? 그래서 악의 축해서 공격해서 오히려 이슬람에서 철수해버리고 했는데요 그때 메나탄에 있는 타임즈 스케어 교회 카트 콜론 목사의 설거입니다 조금 길지만 어디서 나와야 할지를 인용하기 위해서 말씀을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설교를 들은 적이 없는 것처럼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보 오른쪽에 보면 원고에 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또 듣는 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설교를 들은 적이 없는 것처럼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목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건 주일학교 소풍이 아닙니다 그리스의 교회는 계속해서 좋은 삶을 살라는 처제도 아닙니다 영혼들을 위한 전쟁입니다 그들에게서 벗어나십시오 살기 위해 달리십시오 왠지 하면 당신의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반대되는 신학 예수님에 대한 다른 관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생명에 관한 거예요 뉴욕시에 경찰관들에 관한 이야기는 나의 마음속에 영혼이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무너지는 빌딩을 피해 사람들이 도망갈 때 경찰관들 소방관들 그리고 사람들은 빌딩에 달리면서 도망치십시오라고 목숨을 거고 외쳤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들은 목숨을 잃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의무감이 있었습니다 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오 예수님 당신의 왕국을 위한 책임감이 이 존경스러운 소방관들과 경찰관들이 무너지는 빌딩에서 죽어가던 자들을 향하여 가졌던 것보다 더 적지 않게 해 주소서 우리는 진리가 길가에 버려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분정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분정에 들어가 외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살기 위해 달리세요 벗어나세요 번영, 부, 성공에 집중하는 보험들로부터 도망가세요 벗어나십시오 그리스의 이름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자로부터 당신의 주머니를 예수의 이름으로 트는 자들에게서 벗어나십시오 도망치십시오 자기 개발에만 집중하는 보험으로부터 도망가시길 바랍니다 달리십시오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간의 영혼을 받는 교회로부터 도망치십시오 그리스의 몸이요 도망치세요 도망가십시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세요 성경이 없는 미국과 캐나다의 교회에서 벗어나십시오 십자가가 없는 신학에서 영혼을 반성시키는 말씀이 없는 데서 죄로부터 회감이 없는 데서 예수님의 보혈이 언급되지 않는 데서 도망치십시오 부정합니다 벗어나세요 제가 편하게 느껴지는 교회로부터 도망치십시오 당신이 하느님의 집으로 들어왔을 때에 당신의 삶에 죄가 있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당신은 악마들의 상에 앉아있는 것일 겁니다 정치꾼들로 가득한 설교 강단으로부터 도망치십시오 그들은 하느님의 강단을 개인적인 정치 성향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도망가세요 인종과 문화차별을 외치는 자들로부터 도망가십시오 달리세요 달리세요 벗어나세요 전원을 내리시고 그것들로부터 도망가세요 그들은 하느님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부정하고 승가적인 운동과 목적없고 공헌한 예언으로부터 달려나가십시오 사랑스러운 교회여 생명을 위해 달리십시오 서서 이야기와 농담하는 설교자들로부터 도망가십시오 달리십시오 달리십시오 제발 달리십시오 영어로 하는 설교를 들어보면 목소리를 높입니다 른 른 얼마나 고함을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2001년 벌써 20년이 지났잖아요 타임세키아 빌딩 상도의 빌딩 미국의 무기세 그 높은 빌딩이 비행기 두 대에서 무너져 내릴 때요 사람들은 종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많이 그때 교회로 왔거든요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또 똑같아요 안 빠져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여기서 인용한 설교안에서도 우리가 교회로 모였는데 그 교회가 당신의 삶에 죄가 있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냥 편안하게 위로와 치유와 좋은 말만 한다면 당신은 악마들의 상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땅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십자가 보혈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고 세상 번영과 불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뭐라고요? 귀신의 처소예요 더러운 영이 모인 곳이에요 각종 가장한 세대들이 모인 곳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러합니다 그럼 우리는 도망가야 돼요 어디로 도망가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미련하고 우리의 십자로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장소가 예배당이라고 하여도 성계에서 말씀한 그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귀신의 처소가 된 곳이라면 도망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카트콜로 목사가 도망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디로 도망가야 할까요? 어디로 도망가야 할까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리 끼는 것이고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그게 구원의 능력입니다 미련하고 우리의 십자가가 그 십대지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그룹함과 구원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 안으로 깊이 달려가는 빠르게 달려가는 그리고 거기에 머무는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십자가 내 머무는 저가 이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이미 무너진 바벨론에서 나오느라고 소동과 고무라성에서 나오라고 하셨지만 민기적거리고만 하지 나오지 못했습니다 천사가 손을 잡아 이끌어내었듯이 오늘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가 있는 곳이 귀신의 처서고 드론이 모은 곳이고 각종 우사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곳이든 간에 빠져나올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강건하여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림 받도록 기도합니다